평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 형과 에 아령과 기국에 덕동마을 지나서 대고기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곳에 와 있습니다 아 냇물도 이렇게 흐르고 있고 하늘도 엄청 많습니다 더 폭포스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힐링 하시기 바랍니다 아 아 아 아 아 용이 승천을 했다는 와 왈용 가게 와 있습니다 반세음보살